배송이 시작.. 마우스 배송이 시작됐음 마이애브 그 상대는 마이애브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나는 정의를 수호한다 아 불량..잠깐만 이게 뭐야 심연속으로 트리플 도저 솔직히 실력있었으면 본체 안맞고 피했죠 간절히 안빌어서 본체 맞은거죠 그런가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때 상대가 누구였지? 어 뭐야? 아이아투장이? 정의를 실현하리라 아니 따요니는 저래도 참 좋았겠지만 상대는 참 찾았지 자 모니터 삼성 는 너 뒤에 괴물 파일 탈 다른 선생님에게 주먹 어 이거는 되게 좋은데? 이거 잠깐만 이거까지 하면 어떻게 됨? 사아이야? 어 이거 잠깐만 사아이야야? 어 벌써부터 유튜브가기 징지벌이요 얘를 어떡하지? 혼자로 올려야되나? 이거 이거 얘 혼자로 올리고 아니야 이거 한 번 한 번 가 이거 다음 턴에 요거 요거 할 수 있음 아이아가 4장임 정리해줘 그렇지 상대 손 이거 뭐냐면 상대 손에 딜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거야 상대 손에 딜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거야 6 7 8 7 데미지 이거 이거 하면 확실히 필드는 잡는데 체력이 너무 없음 그럼 좀 절충할까? 제가 혼자로 올리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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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오는데 혼자로 그래도 올려 이거 한 번 쓰고 음 음 음 어? 어? 이거 맞지 말자 어? 야 밀랍정령 되게 좋다 이거 밀랍정령 너무 좋은데? 필드 다 갖고 왔는데 잠깐만 어 잠깐만 필드 다 갖고 왔어 뺏었어 지금 비치가 667 나 비치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비치 비치 도적이 된 거임 한 장도 없는 비치가 비치 도적이 된 거임 어 그림자 칼라 5대9 우리의 망치는 저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진다 소가 쩡 아니? 정의를 실현하리라 이건 무엇? 잠깐만 얘 또 줄어들어 얘 왜 이래 친구야 너 아까부터 왜 이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졌어 친구야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졌니 친구야 쭈그러들었어 아 이거 좀 아픈데 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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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 아 이거 죽겠다 3 데미지 3 데미지 10 22 흠 10 22 흠 10 22 흠 10 22 흠 5 5 5 10 10 힣 10 10 10 5 he's 야 빛이 팔팔까지 컸다 서리안 죽음의 고리 과격수 데스앤디케이 아 아깝다 이 덱 되게 좋았는데 이 덱 되게 좋았는데 아 아 12승 할 줄 알았는데 재미만 보고 졌다 하지만 265 285골도 좋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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